어우, 성길이네, 성길이야. 아이고, 성길이 뭐네요. 어우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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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야, 여기 뭐 보는 데마다 다 그냥. 아, 뭐가 벌써 건강해 보인다. 이야, 공기 좋고. 오, 사냥이구나. 잘생겼지, 예쁘게 생겼어. 야, 여기 공기가 달라, 공기가 달라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다들 이렇게 건강에 집중이 있네. 좋은 거 좀 먹고 싶어서. 지금 신선한 거는 짜서 금방 드시는 게 굉장히 신선하죠. 아, 짜서요. 직접 짜서. 바로 짜서 먹으러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. 신선한 거였거든요, 아니면. 신선한 거? 나도 그거 좀 이상하다. 짜서 먹는 거는 참. 아, 그거까지 생각했는데. 짜고 시키시죠? 예전에 동물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. 근데 고집이 엄청 세던데 염소 사냥해. 고집이 엄청 세던데 염소 사냥해. 고집이 엄청 세던데 염소 사냥해. 차림이 좀 이렇게 양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네. 불쾌해? 차에서, 차에서. 내리지는 놔. 내리지는 놔. 안 된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. 고집이 양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짜봉 다 하실까요? 네, 네. 직접 짜봉으로 가는 거예요? 진짜로 가라. 뿔이 다르네, 뿔이. 양이에요. 아, 너무 멋있어요, 선생님. 아, 이거 형 길러봐 저렇게 길러봐. 뿔도 좀 달고. 어머. 어머. 어머, CG 너무 잘했어. 와, 공복자들 최고. CG 너무 잘했어. 완벽했어. 이게 산냥 우유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?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산냥. 그래, 그래. 괜찮다. 그래서 이제 나도 어릴 때 처음에 사육하기 시작한 게 우리 집의 막내가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. 또 토하고.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. 그 안에 있는 산냥의 단백질이 굉장히 소프트해요. 소화가 잘 돼요. 쉽게 소화가 돼요. 그래서 이제 걔 때문에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산냥 요한의 요. 지금까지 알려진 거만 해도 114가지의 영양소가 알려져 있어요. 이야. 그만큼 좋아요. 아, 이 빛깔도 예쁘고. 여기서 짜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예, 예, 예. 두 분이 한번 짜 보세요. 아. 짜 보세요. 아, 아. 내가 짜는 건 가르쳐 드릴 테니까. 빛깔도.